21만 4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 은, 은 동사는 2006년 7월 설립된 화장품 브랜드샵 전문기업으로 기초 및 색조 화장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동사와 11개의 연결회사를 통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간식의 제조 및 판매와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영위함 프랑스 이브 비건에서 인증받은 백젤 아이들과 100% 재활용 가능한 무라벨 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친환경 같이 실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7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다수의 브랜드샵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제품은 외주 생산 방식으로 생산되며, 주로 국내 세대 화장품 외주 생산업체인 한국골마, 주, 주, 코스메카코리아에서 생산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화장품 판매 관련 토니모리, 칭다오, 유한공사, 화장품 제조 관련 메가코스 화장품 유한공사, 건강보조식품 판매 메가코스바이오, 애완동물 관련용품 판매 옷현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의 판매 부진에도 헤어 및 바디케어 등 기타 제품, 반려동물 간식 등의 판매 증가, 금융사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한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나 유형자산 처분이익 감소 등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화장품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며 온라인 및 홈쇼핑 채널 강화, 애완동물 관련 사업의 성장, 레드레티놀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7일 기준 장마감, 토니모리의 시가 총액은 1,06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토니모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74위입니다. 토니모리의 상장 주식수는 2,405만 4,799주입니다. 토니모리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토니모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2.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3.3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는 1.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6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O가 BPS는 각각 1.15배, 38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억원, 마이너스 255억원, 마이너스 13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7억원, 마이너스 396억원, 마이너스 92억원입니다. 토니모리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2번지 08%사인이고 유보율은 1892.1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81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5-0.4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8.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니모리의 2022년 12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4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230원보다 19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419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토니모리의 종가는 4425원이며 주가가 토니모리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의 종가는 4425원이며 주가가 토니모리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7%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토니모리은은 거래량 51만 6,26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9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만 1,569주, 미래해세증권에서 6만 3,402주, 한국증권에서 5만 7,801 흔하홉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4,538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8,25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만 2,529주, 한국증권에서 7만 6,851주, 미래예세증권에서 6만 5,487주, 삼성에서 4만 1,536주, JP모간에서 3만 6,63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만 1,84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01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